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이기지앰플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릭 필라스프. 필라스프는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인 제노브 앨런. 얘는 뭔지 몰라요 나도. 포인트다웃 동사에요. 지적했다. 자, 지적했는데 that 접속사고요. 만약에 트래블러. 여행자. 여행자가 간다면, 하프웨이는 반. 반을, to는 어디에요? 전치사에요. to his destination. 목..뭐야? 갑자기 말이 꼬이네. 목적지죠. 목적지. 그의 목적지에 each day mail이에요. 자, 이 부절. 자, 그는 can never reach. 절대 도달할 수 없죠. 그의 마지막 목적지에. 자, sincenet에서 접속사에요. 왜냐하면, there is another. 거기에는 다른 반이 있기 때문에, to go가 앞에 나오는 하프웨이 수식해지는 형용 사용법입니다. 반 정도 다시 가야되는. 자, 같은 식으로 반만 남았다는 식으로죠. 자, 우리는 may도 never reach.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자, ultimate은 궁극적인 지식. 그래서 ultimate knowledge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about anything. 어떤 곳에서도. 그래서, never 들어갔으니까 any가 들어갔죠. 부정으로. 자, 그러나, 우리는 can always take one step. 자, can 조동사, 동사, 원역. one step closer. 더, 한 발자국 각각에 갈 수 있는데. 자, true 전치사에요. 여기서는. 자, rounded과 과거분사. understanding 까지. 자, rounded은 뭐 대략적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궁극적인 이해. 뭐, 대략 두루뭉실한 이해. 전체적으로 말해요, 여기서. 궁극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about any phenomenon. 어떠한 현상. 에 대하여. 자, 지식은 주어고요. 자, in principle. 개념적으로. 자, 삽입절이고요. at is도 삽입절. 적어도. 자, 동사는 is infinitely expandable.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expandable 들어갔고요. infinitely가 또 expandable 수직해 주고 있어요. 무한하게. 무한하게. 자, infinite죠. group. expandable able 들어갔으니까. 확. 확장 가능. 워낙에 확장 가능하다 지식이. 이게 지식의 성질이죠. 중요한거에요. 주제. 자, 지식이란 것은. is also 삽입절. 또한. inheritancely 하면은. 본질적으로. 라는 ly 부사가 different 형용사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 자, from. 뭐로부터. 물리적인 사물들로부터. 자, 왜냐하면은. 또 접속사 들어갔죠. 자, since. but. because. which. 가 좋아요. as all. 규칙으로써. 자, 만약에 우리가. 총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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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나눌 수 없죠. 만약 우리가. dollar.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을 사용한다면. 나는 cannot use. 사용할 수가 없어. 같은 달러를. at the same time. 아까 똑같죠. simultaneously 하고. 동시에. 자, 대조적으로. 저. both of us. 우리들 둘 다는. can use. 또 동사원형.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같은 지식을. either a or b. 들어가나요? 자, 들어갔네요. either for. for. for는 여기서는 뭐냐면. 동의. 동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그. 한글이 안 들어가네요. each other. 서로 서로. 자. 그리고 in that very process. 자. in that에서 여기서, THAT이 지시되면서요. 자. 바로 그거라는 뜻이요. 바로 그 과정 자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걸 사용하면 우리가 똑같은 지식을 동의나 반대 사용할 수 있다는 과정 속에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끊어주시고 우리는 메이븐 심지어 우리는 아마도 또 동사원형 들어가겠죠 뒤에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내려갔네 아 여기 순서가 잘 안 맞네요 자 동사원형으로 produce 만들 수가 있는데 still 여전히 더 많은 지식을 자 unlike도 빈칸 주의하시고요 unlike bullets 총알 혹은 budget 예산 예산이나 총알과는 틀리게 지식 그 자체는 itself에서 생략 가능하죠 강조용법이죠 강조법으로 doesn't get used up 빈칸 낼 수 있어요 자 used up은 뭐냐면 우리가 소진 여기서 여기다 써야 되겠네 자 소진된다 소진되지 않는다죠 지식은 써도 써도 궁극적으로 안 없어진다 지식의 탐구라는 것은 무한하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과정에 우와 이렇게 지식을 행복하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소재를 다시 한번 빈칸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극적 목표를 향한 지식의 무한 확장성 고맙다